국립광주박물관은 고 허민수 선생의 기증특별전 애중, 아끼고 사랑한 그림 이야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. 오는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17세기 문인화가 죽천 김진규 선생의 문매도 등 허민수 선생의 기증서화와 관련 작품 8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. 허민수 선생은 호남화단의 거장 소치 허련 선생의 후손으로 이번 전시는 선생의 사후 그림을 보관하고 있던 미국인 며느리가 지난해 서화 4작품 등 12점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하면서 기획됐습니다.